야구 시즌이 시작한지 약 2주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. 지금 안타깝게도 삼성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. 하지만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야구장에 많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신나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더 좋은 성적과 팬분들이 신나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응원할테니깐요. 야구장 많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겨주세요. 많이 오세요. 저희가 우산 응원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펼치셔서 앞, 위, 앞, 위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. 양쪽으로 찔러주시고 그리고 또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고요. 마지막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동작은 이 4가지가 다니깐요. 아주 간단하고 쉬우시죠? 저희와 함께 많이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